포켓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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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우리는 놀아줘 클럽의 장혁 숭비 권영 윤화 태인입니다! 안녕! PD님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뭔가요? 오늘은 우리가 다같이 재밌는 게임을 3명 상태 준비했습니다. 오! 오랜만의 게임입니다! 우리 CD 멤버들이 끝으로 가고 싶어 금지야? 고요? 고운속이 됐지? 그렇게 됐지! 아 틀렸다! 저 목소리 썼는데 틀렸다는데 근데 있는 이걸 뽑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놀아줘 우와! 나 클럽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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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나 승비 놀아줘 팀 권령 창현 혜인 클럽 팀 원년 멤버니까 더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길 거야! 우리가 이길 거야! 파이팅! 권령 권령아! 오빠! 오빠! 내가 뭐라고 하는 거 있는지 안 들려. 고요 속의 외침 1라운드! 입모양 보고 단어 맞히기! 권령해인 먼저 시작! 시작! 해요! 청소기 청소기 떡꼬치 청소기 떡꼬치 청소기 poss 떡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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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 떡꼬치 청소기 청소기 atched 천천히 청소기 태쉬 출신 한 나라 같아요, 근데 이거. 이거 언제 끝나? 청소기 초고위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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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환불 횃불 원정대 뭐? 완 환불 불 환불 원정대? 역시! 펜트 반 지 펜 펜트 하우스 하 베스팅라벤스? 반대요. 드라마야, 드라마 티아노, 티아노서우루스? 드라마라고! 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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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트 하우스! 아 여자아이들 갑자기? 인도네시아 레츠플레이 인도네시아 이 노래의 시작 인도네시아 권령 혜인의 기록은 9분 12초 다음은 승비 유나 시작 스마트폰 스마트폰 시 마 스마트폰 스마트폰 시방문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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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오! 바꿔! 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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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더! 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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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치즈! 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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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고! 뭐라고? 냉장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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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 움직여! 움직일 수 있는 기회는 기사한테! 냉장고! 냉장고! 야! 움직여! 자동 운! 어? 자동 운! 냉장고! 코! 코! 카! 콜! 코카콜라! 대한민국! 대! 내! 한! 대! 민! 주! 우리나라! 우리나라! 응! 우리나라! 대! 한! 네! 미! 대! ytic! 유녀! 승비 윤화의 기록을 21분12초! 첫 번째 경기 결과는 권령창현혜이 팀 승리! 고요 속의 외침 2라운드 설명을 듣고 단어 맞추기 창현과 건령 먼저 시작 우리 명절 때 입는 거 우리 세배할 때 입는 거 우리 정말 재밌었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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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세배 그때 입는 거 옷 옷 한 번 한 번 이거 설 우리 동그란 거 동그란 거 동그란 거 반짝반짝 동그란 거 반짝반짝 빛나는 거 빛나는 거 나 나가 반짝반짝 빛나는 박광영입니다 빛 빛 반짝반짝 동네오네 동그란 거 해 자 우리 우리 와 빨간색 불 불 박수 불 불 물 하얀 방사기 어? 이렇게 아직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 빨간색 불 소방관 소방차 소방 비어 비어 하잖아 소방차 이게 차야 이제 사람들이 내려 그래 소방관 물을 꺼 근데 숫자야 소방청 숫자 119 아 아 진짜 빨간색 어?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빨 사과 좀 작아 날치알 문어 어? 문어 우리 시장 가면은 빨간색 바구니에다가 어 암 먹잖아 그런게 있어? 먹잖아 귤 나무에서 안 자라 나무에서 안 자란다고 오케이 오케이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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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어? 권령 창현의 기록은 9분 51초 유나 승비팀 시작 팝칩을 넣어서 팝칩 팝콩 어 팝콩 슬라임 맞아 어 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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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콘 분식기가 있다고 단무지 볶아서 만들어 떡볶이 떡볶이 맞아 떡볶이 이거 어떻게 맞췄어? 우리나라의 대표 음식 신데렐라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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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 대표 음식 대표 음식 음식 김치 김치 오 빨개 빨개 빨간색 빨간색 왜 노란색 빨간 레몬 껍질은 빨간색이고 아대는 노란색이야 레론 망고 아니야 과일이야 과일이야 두 글자 두 글자 이렇게 짤고 앙냥냥냥 먹어 방울토마토 아니야 두 글자 두 글자 딸기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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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말해 초등학생 다음 초등 초등 초등학 우리 우리 너가 노클로 초등학생 다음 6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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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6학년 나 6학년 중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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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우리가 다 해줬다 이거 우리가 다 했죠 하나 둘 이거 솔직히 우리가 다 했죠 유나 승비의 기록은 6분 37초 첫 번째 경기는 우리 원년 멤버 승리 와 하지만 두 번째 경기는 그 원년 멤버들이 많이 좋아져서 신인 멤버들이 승리기 때문에 1라운드 우승부입니다 와 자 승비는 좋아 아 더 빠르게 갈지 더 빠르게 갈지 2번 2라운드는 근데 이거 선물 있어요? 놀아줘 클럽 다음 이야기 더욱 강력해진 2라운드 노래 맞히기 퀴즈 안무 릴레이 퀴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